펑콩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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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강 명료학 다 필요 없고 공부 필요 무학으로 충분하다. 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상담을 신문에서도 하고 방송에서도 했잖아. 진짜 그거 완전 다 개굴하거든 그거. 말은 지가 다 해. 말은 지가 다 하고 이런 남을 시켜.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어요. 여기 다 갖다 붙이는 거 지금 보니까. 아니 그럼 재벌도 해주고 얼마 받으셨어요? 아 시끄러워. 재벌들이 그렇게 돈 많이 내면 열심히 해주죠.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부르다.